대한민국 국민 중 매년 암 발생 인구는 약 10만여 명.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암의 종류만 해도 약 60여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은 더 이상 멀히 있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그 누구라도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생활의 병이 됐어요. 암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타민 스페셜 특집. 암 정보. 오늘의 질환은 바로 중년 남성들의 사망원인 1위가요. 바로 이건데요. 간암. 그래서 간암에 관한 모든 궁금증도 풀어드리고요. 예방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지 위대한 밥상에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큼직팀과 듬직팀으로 아주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는데. 정말 중량감 있는 분들만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 뭐 그냥 간 무지하게 클 것 같아요. 간 금직팀. 노반장님. 처음 뵙습니다. 석원수 씨. 아름다운 그녀 홍지민. 슈퍼조리어 2등. 이분들. 오늘은 모자 수업을 하세요. 김나영. 간 금직팀입니다. 이만기 씨 나오세요. 세진아 씨 어서 오십시오. 김태현 씨. 안혜경 씨. 신도. 인구 5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코올 분해가 잘 안 되는 체질이어서 한 잔 술에 남들 한 병만큼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곱게 늦자. 그래서 끊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중년이지만 정말 이만기 씨, 혜진아 씨, 또 노반장님까지 세 분 다 체형도 다르고 그렇죠? 혜진아 씨는 어떠세요? 저도 뭐 간은 괜찮아요. 수치 좋아요. 걱정해 보신 적 없으시고. 조사할 때마다 육결마다 한 번씩 조사하면 아주 수치 좋아요. 조사입니까? 검사입니까? 본인의 몸을 조사를 누가 하면 해줍니까? 근데 제일 걱정인데. 저 같은 사람이 제일 걱정이고. 아니 왜요? 전 국민의 천하장사가 간이 걱정이 된다는 말은 좀 이해가 됩니다. 보통 분들이 겉하고 속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겉을 보면 크니까 어디가 술 자식에 가더라도 야 너는 덩치가 우리보다 더 큰 게 너는 두 배로 먹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술을 잘 안 먹어요. 만약에 먹다 감독한테 덜키면 야자마자니까. 그러다가 토요일이나 휴가가 되면 몰아서 먹죠. 몰아서 먹죠. 그때 섞어서. 섞어서. 말아서. 말아서. 탄주. 탄주.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순서비량이 세계 2위. 참. 이걸로 세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권 박사님. 간암 위험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요? 매년 1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간암은 세계적인 질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간암 사망률은요. 10만 명당 70명으로 중국의 2위입니다. 가족의 중심인 가정의 건강과 더불어 가정의 경제적 손실까지 키는 간암은 아주 문제가 되죠. 따라서 오늘 간암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간암 완전 종목에 나선다. 삼성서울병원 간암센터 재문석 교수. 최 교수님. 간암은 일찍 발견하기도 어렵고 발견해도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암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과거에는 증상이 생긴 다음에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간암이 조기에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 단계에서 발견한 확률이 약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기검진을 통해서 간암이 초기에 발견될 확률이 적게는 50%, 많게는 60%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간이 하는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간은 무게가 약 1300g 정도나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큰 화학 공장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을 다 소화시키면 일단 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물질은 만들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을 공급을 하는 거대한 화학 공장 내지는 화학 플랜트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간, 간염, 간간, 간암 이런 순서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80, 90% 정도는 이 길을 발급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거는 지방간이 아주 극단적으로 심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새끼가 밝아지는군요. 모양도 완전히 팽창되어 있고 부풀어 있고 손이 간이 부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센 노래진 상태고 간이 쪼그라들고 딱딱하고 두꺼비 금처럼 보이는 그런 걸 얘기하겠습니다. 저거는 수술로 떼어낸 조직사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까 그 북범이든 같은 울퉁불퉁한 간이 있고 동그랗게 구름달처럼 보이는 게 저게 간암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먹는 술의 양하고 비교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생각해야 될 게 자기가 운동하는 양 그리고 식사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체중 내지 비만을 얘기하는데요.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는 사람들이 술을 드시면 그 술에 의해서 지방간이 나빠지는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지방간 예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술을? 음주와 식기. 지방간의 3대 적은 술,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그 다음에 과체중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3가지가 그 3대 적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하나 신청을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후 간염부터는 OX 퀴즈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간암은 유전된다. 공평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정답은 X입니다. 사실은 간암은 전혀 유전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요? 얘기하신 대로 가정력이라 그래서 그런 게 있을 확률이 조금 높은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그거는 간암 자체가 유전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간암 환자가 100명이라 그러면 그중에 60명이나 70명은 사실 B형 간염에 의한 겁니다. 엄마한테 자식이. 그러니까 소위가 수직감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통해서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간암에 어떻게 보면 씨앗 같은 게 내려오는 거지 무조건 어머님이 간암이라 그래서 자식도 간암에 걸린다는 법뿐 없습니다. 간염? 백신. 백신. 이거면. B형 간염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그게 간염이건 보균조건 간에 8%에서 10%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효과적인 간염 백신이 별로 없었고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잘 맞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의무 접종을 하고 나서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을 보면 B형 간염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0.5% 내지는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B형 간염이 10분의 1, 20분의 1로 줄고 간암의 두 번째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C형 간염인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C형 간염은 백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떻게 웃는지를 확실히 모르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당장에 피할 수 있는 것은 좀 비위생적인 곳에서 귀를 뚫는다든지 문신을 한다든지 그러면 앞에 C형 간염 환자를 썼던 그 문신 도구나 그런 것들이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위생이 철저한 데서 또 일회용 바늘을 쓰는 데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중 중증의 간경변이나 간암 환자가 중증의 간경변이나 간암 환자가 주의해서 먹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